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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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저 말투 분명히 썼는데... 이모 말투가 선생님 말투야? 선생님 말투 분명히 쓴 것 같은데... 그런 것 같아? 가장 잘하는 게 과학이랑 국어라기요? 음... 풀통인 줄 알았는데 우산이네... 귀엽다... 분명 올 때 깔아야 너 아침이었는데... 고양이가 토를 자주 해가지고 또 사료를... 일반적인 사료를 좀 시켜서... 그 사이에는 간식 이제... 분단하고... 사료를 조금... 이렇게... 다져가지고 좀 주려고 하거든요? 도구가 마땅히 없어가지고... 시계를... 무거운 시계로 한번... 절구가 없어서... 빻아보겠습니다! 오늘은... 이삿분이zin에 찍고 기계가 참여해주면... 이 정도면 되나..? 더... 빻아줘야 되나? 이 정도면 되나..? 또 방금을 안으로는.. 병원을 안으로는.. 이 정도면 되나? 더... 떨어지도 되나? 이 정도면 되나? 너무... 조금... 그분.... 발교를 안으로는.. 너무... 김성분의 tahu 중결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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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찌, 언니가 구운 쿠키인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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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니, 코 닦아야겠어요? 아니, 이제 다 놀았어요. 잘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